세계부터 시작하면 드립니! 퍼덽! 플렉! 털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좋아요와 구독 아아악! 전수 you are my girl 이만 아하하하하하 와 차 왜 이렇게 빨개? 먹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꺼야 이거 타고 다니면 어떡해 이것도 인정 안되겠다 아깝다 내가 바로 이 내가 운전석으로 옮겼으면 됐는데 총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썸네일각인데 차를 뺏겨가지고 선생님 요새 샷건 있나요? 총이 왜그러시죠? 샷건을 좋아서 드는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데 샷건밖에 없었어요 뭔소리 뭐야 뭐하는거지? 어 그러네 아하하 피도 우고 그래서 니 생각인 다시 피도 우고 그래서 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무센 속에 수 무센 속에 수 무센 속에 그치? 아까 내 차주 아냐? 왜 쟤러워 다니는거지? 자기 싸달라고 들었는데 멀어지는 빗물관 멀어지는 빗물관 하나 둘 셋 넷 다소 가라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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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라 헷갈린거 같은데 시체라 헷갈린거 같은데 아우 까비 아우 까비 네 어이 엠십뇨 단발 실화냐 그럼 영ув 화분 엠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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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멋어 하하하하 괜히 쏘면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이만해가 있네 저를 잡아야겠는데 어디갔지 눕히기도 없는데 벽이 있다 이렇게 소리 끄고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시청자분들 귀 아프다고 네 끄고 갑니다 셋 넷 다섯 셋 넷 아 차 까먹었다 하하하하 아 이거 안 돼 이거 미션 너무 어려워 차 타고 가다가 리드샷 맞으니까 내가 계속 까먹어 어 플레어 스루니 악룡을 불러서 도로로 다녀야 된다니 자 뉴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도로에 딱 떨어져서 다행이다 로또보노는 진짜 어려워 로또보노는 진짜 어려워 저거는 거의 도로 도로가 없어 그래 길 맞지 이거 길 같다는 곳에 비보장도로 하하하하 아 뭔가 뭐 밟으면 안 되는 느낌이 나서 하하하하 아 너무 극단적으로 끊겨 있어가지고 내가 놀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출발 안 하면은 미래가 없다 띠띠 아악 야아 내 차 덧트리지 말아주세요 소중한거에요 허어 여기도 아아아아 내 차 덧트리지 말아주세요 형들 차를 버릴 때가 왔다 젠장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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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쓸 때 나 실려한다고 이 고소 이런 개잘하잖아 와 잘썼다 나 그냥 병 무시하고 쐈거든 벽에 없다 생각보다는데 이걸 담았네 망했나 계집애 하나 오 이 자리 너무 좋은데 세명 세명이 내꺼 어디 그렇게 열심히 쏘고있나 자네 저기서 내껀데 치킨가 나 원 걸쳐 어 어디 아 돌 쏘네 여깄네 와라 야 덤벼 어쩔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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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라스트 지지 아 너무 너무 쉽게 먹었다 어떡하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쉽게 끌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루라미씨 뽀루라미씨 뽀루라미씨